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구 사장은 그만둘 사유를 모르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사장은 국토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왜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본환 사장은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공기업 사장이 자기 거취에 먼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보낸 감사 결과도 내용은 모르고 제목만 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국정감사 당시 태풍 부실 대응과 행적 허위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인사 운영의 공공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이 두 사안 모두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게 전부인데 해임을 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라며 왜 이렇게 다급하게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후임 사장이 올 때까지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선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사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노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자진 사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일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국토부가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구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근거로는 감사 결과가 거론되고 있다는데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미탁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자택 인근 고깃집에서 23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인사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직원을 직위 해제해서 갑질 인사 논란도 있었습니다. 구 본원 사장은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우선 태풍 대응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매뉴얼상 비상근무 명령하고 대책본부를 설치하려면 기상특보가 발효되어야 한다면서 태풍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고 역량권을 벗어나 매뉴얼상 대기체계 전환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인과 식사자리에서 법인카드로 먼저 계산했다. 법무 관계자, 공사의 법무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직원들이 오해할까 봐서 그래서 그 법인카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냈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 집 근처라고 해서 자택과 20분 떨어져 있는 안양인더곤이어서 근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법인카드를 쓸 때 집 부근에서 썼다고 하면 자기 집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게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거나 종종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인재를 발탁하려고 팀장급 공모제를 추진했다. 인사 처리되면 노조위원장이 찾아와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청탁을 했지만 몇 번 참고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자 반발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반발해서 물러간다 하는 뉘앙스로도 들립니다. 그만큼 여기도 노조가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노총 산하면 그렇게 다 요새 힘을 쓰고 있는 단체죠. 구 사장은 국토부 고위항제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해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감사 지적은 해임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 사장은 공직생활도 한 30년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정도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공기업 사장을 법인카드 얼마로 해임한다? 이런 것들은 해임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핑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가령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KBS와 MBC 사장과 이사들을 몰아낼 때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몰아내야 되겠는데 그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내부 구성원인 노조를 이용해서 법인카드 사용한 내용들을 회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애완견 카페에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김밥을 먹었다. 애완견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런 핑계로 결국은 몰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도 법인카드다, 인사다 하는 것은 일종의 구실이다. 지금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인사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인사를 낼 때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 정부는 내 편과 상대 편을 가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아주 충실한 사람, 자기 편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칠 때는 이런 법인카드나 다른 행정적인 결함을 내쉬어서 내쉬어 올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 마음에 안 든다든지, 누구가 특별한 일로 인해서 배신을 했다든지 이를테면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내쉬어 올 때 이랬는데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겪었던 공사입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꺼번에 시켜주면서 그럴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바로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정도 됐나요? 바로 여기 찾아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비정규직 카드를 관짝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화되면서 그게 그런데 우리 사회 이슈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아주 스무스하게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잘 관리하고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되도록 하지 못했나 하는 것을 지금 책임을 지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추측, 즉 비정규직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사장은 추측은 하는데 말은 할 수 없고 같이 추측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묘한 뉘앙스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몸부림을 몸까지 부담했는데 노조에서 따뜻한 위로나 격려 하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맨 끝에 말은 노조에서 따뜻한 위로나 격려 하나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노조가 격려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이런 공기업 그렇게 받지 않아서 수습해야 하는 사장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민노총 산하에 있는 공기업의 위상이 아닌가 거의 대부분은 지금 공기업들은 노조가 주인입니다. 사장은 월급적인 사장, 임기재 사장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30년, 20년 이상 할 사람들은 다 노조원들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그게 주노조가 민노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본안 사장의 경길도 인국공사태, 그게 사회에 크게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젊은이들에 대한 불공정 사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장이 서모차하게 못했다 하는 책임을 주고 빨리 물러가다 하는 압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버티다가 버티다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나 나름대로는 몸을 다쳐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내보내느냐 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토끼 사냥이 끝나니까 개를 삶아먹는 토사구팽이라는 사자 선거가 생각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